그냥 잠들기엔 좀 아쉬운 밤이지 않나? 라면 먹고 갈래요. 내가 뭐 하루 세 번 쉬고 30분마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뢰예요? 진짜 지뢰 밟았어요, 우리? 난 강 선생이랑 멜로 하고 싶은데 자꾸 블록버스터네요. 차 두 대 해먹은 김에 립스틱도 한 개 해먹읍시다. 서대형이 다시 보니 여전히 좋아. 네, 그렇습니다. 서대형이 넌? 종이 님은 자기 남자친구가 하는 일이 신경 쓰이지 않아? 다칠까 사라질까? 토끼비 마을입니다. 인심매매를 위해 딱지 감금하는 곳이라고 봐야죠. There's more chance getting hurt. Being around a guy with a gun.